아 서라운드 이어 드리고 인사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더 추워지겠죠 전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추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많이 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려요 인사를 다 하고 싶은데 루키가 장소 특성상 만나면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랑 제가 조금 정리하고 저기 쪽에 있을 테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고 갑시다 그러면 북촌일에 서롱 서롱 들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색 which is beyond the wind 향기가 나요 향기가 나요 자유로울거라의 조그른 바람이 고세어 바람이 고세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어디든 갈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눈보라를 걸어요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말해요 여기 당신과나 살 수 있는 미래의 질같아 다정하게 머리카락을 말려요 시간이 없다고 해줘 그래 시간이 없어서 마음껏 돌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멍든 꽃이파리 옷을 입고 눈보라를 걸어요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말해요 여기 당신과나 살 수 있는 미래의 질같아 다정하게 머리카락을 말려요 다정하게 머리카락을 입고 멍든 꽃! 멍든 꽃! 멍든 꽃! 멍든 꽃! 멍든 꽃! 감사합니다.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많이 오신 날에는 제가 안 보내드리거든요. 아시죠? 크리스마스라 다들 약속도 있으시고 이후에 저녁 시간을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항공만 하고 갈 거예요. 안돼요.